자막 제작 자막 제작 자막 제작 아저씨 킬oz Hip Hop 랭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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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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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쌀가루를 넣어서 오징어 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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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름비 전부 식비료를 만들어서 채소와 양파 maal 제거 굽는 넓은 비벼 연고추 투명하게 주문한 튀김 다진마늘 이렇게 다 잘 먹었어요 저는 고추장도 잘 먹었습니다 고추장은 오이 싸먹는 덩어리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탕후루 마늘을 칼에 빼기 고추장 고춧가루 알갓enhiel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당면 콧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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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손맛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 왔습니다. 이거는 콩 갈아가지고 콩빛이 찌게 했고요. 또 이거는 김전을 붙였어요. 이것저것 넣고. 근데 색깔은 이래도 하나 붙이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이거는 호박 새우젓 볶음 하고요. 이렇게 엊그제 김치 한 거 넣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지찌개 이거 영양이 그만이잖아. 생콩 갈아서 한 거잖아 콩. 자 그럼 먹어볼까나. 네 먹읍시다. 고소해. 콩을 갈아서. 근데 그전에는 김치 넣지 않고 하얀 비지를 했거든. 먼저번에는. 김치 안 넣고 야 저기 버섯 뭐 이런 거 넣고 했어. 고기도 맛있더라고. 요거는 김치 넣고 하면. 김치로도 맛있네. 응 그 맛이 틀리지. 되게 맛있는 거 같은데. 여보. 한 건 한 잔 따를게. 응. 이거 먹어야지. 애쎄요. 이 도라지 기관지에. 도라지 향이 아주 그냥. 음 맛있다 이거. 호박. 그 호박을. 호박 볶을 때요. 이거를 무르지 않게 아삭아삭하게 볶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푹 새우젓 넣고 푹. 약불에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밥에다가 새우젓 넣고. 눕는 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쉬운지 이거는. 눈 감고도 해 그냥. 아니 아니 푹 물렀어. 푹 물렀어요. 새우젓 넣고 약불에다가 그냥. 뭐 이거 앉혀 놓고 다른 거 하면 돼. 약불에다 하면 타지도 않아.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어. 구수하니. 어우. 구제치기 맛이 기가 막히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맛있어 아주. 새우젓 맛이라 하니까. 새우젓을 하니까 구수하니. 그냥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넣어둬 sink encima. 음. 그, 너무틴とか 몸이 이기 어쨌다. 아주allo. 그래요. PhD 짠 Gerry 김전. 김전 맛들 보십시여. 김전. 김전을 맛들 보십시오. 맛있네. 이런 것도 있었나? 그러게 이게. 까맣고 그래서 이게 맛이 있으려나 그랬는데. 토끼깔 나는 맛이 나왔네 얘가. 맛있네. 시루떡 맛도 나고, 슬야 떡 맛도. 무슨 김전에서 시루떡 맛이 났어? 맛있네. 쫀득하니? 똑같아. 쫀득쫀득하니? 쫀득쫀득.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호박 짭쫀득. 응. 이게 비즈가 영양 덩어리야 이게. 응. 영양 덩어리야. Ş릉 이거 뭐해? 이게 뭐해? 김치. помог vic어로 obrigado 김치가 어디서 나왔어. 난 누가 볼 수도 못 탔구만. 맛있더라고 이뻘ko. 아유 맛있지, 김치. 김치가 끝내주지. 자, 그래. 하나 더 먹자. 역시 한국사람은 김치가 있어야 돼. 김치가 있어야 돼. 당신도 내가 김치 안을 집어넣을까? 됐습니다. 아유, 맛있네. 맛있어, 아주. 익었어. 그래도 난 이 정도가 좋아. 더 익으면 안 돼. 지금이 딱 맞네. 아유, 맛있네. 조금 더 익어도 쉬운데. 아유, 향이 아주 끝내주네. 코를 대고 있을 수도 없고. 흐흐흫. 으흐흫. 아유, 맛있네. 어흑. 아유, 아유. 음.. 아유. 으흐흑. 으흐. 으흐흑. 으흑. 아 아니 왜 갑자기 웃어요? 내가 깜짝 놀랐네 맘이 웃어 웃으면 보건대 아니 양념이 새끼들이 무슨 일로 웃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답답하잖아 아 진짜 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웃음 좋겠네 이게 쫀득쫀득한 게 맛있다 근데 김이 왜 쫀득 거리는지 몰라 아 여기다가 부침가루를 한 숟갈 넣었어 부침가루를 넣어서 그렇구나 김 부치는 건 또 처음 봤네 처음이야 이거 부침가루를 좀 넣어서 그렇구나 부침가루를 넣었다고? 응 구워갖고 김을 구워갖고 부셔갖고 부침가루를 넣어갖고 부친 거야 그래서 앗에 썰어 놓고 어떤지 쫀득해 이게 맛있는데 이것도 더 못 먹었네 이게 맛있어 난 음 음 아우 맛있다 이제 비지찌개 맛있네 이거 맛있어? 비지찌개가 영양도 좋지만 콩을 직접 갈아서 한 거라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기 힘들면은 마트에 가면 비지 두고 가고 난 비지 팔아 그거 사다가 하면 돼 맛은 좀 덜해도 괜찮아 맛있어 그래도 다 먹었어요? 다 잡았어? 어 많이 먹었어 아유 맛있니? 배불리 먹었네 맛있어가지고 그냥 많이 먹니? 비지찌개 맛있지? 좀 맛있는데 잘 먹었어요 아유 이렇게 오늘은 또 그냥 저기 한 거 아닌데도 이렇게 아주 맛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항상 먹던 거라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내일 모레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저렴 NS